그럼 문제! 연애, 결혼! 하나, 둘, 셋! 연애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이런 장면 오랜만에 보지 않나요? 저는 지금 혜연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! 안녕! 혜연! 근데 뭔가 저기서 내려오는데 느낌이 좀 그렇다 그래? 연애 때로 돌아간 것 같아 그리고 딱 오빠가 혜연아 이러는데 회상하게 된다 확실히 연애가 좋아! 아니 나 여기 차린 것 자체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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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결혼 1년차가 넘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연애와 결혼 중에 뭐가 더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너무나 지쳐버렸어 우리 오늘 밥 먹을 수 있겠지? 여기는 왜 이렇게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? 아아 나는 지금 밥을 먹으러 드디어 왔다 오바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러면 여기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 연애할 때 왔던데 연애할 때 왔는데 오기 전에 대판 싸웠던 곳이다 오바 연애할 때는 그런 게 있었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한정적이잖아 그렇지 그게 제일 크지 그래서 만약에 오늘처럼 주차자리를 못 찾거나 이렇게 한 시간을 날리면 너무 우울했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끝이 없고 집에 가서도 내일도 함께 할 거니까 혜연이가 여기 올 때 여기 왔을 때 싸웠던 거 이야기 했잖아 그 이야기 하니까 좋은 애라고? 아니 연애할 때랑 내 입술을 탐하려고? 촉촉해서 싸울 때도 좀 많이 다른 거 같아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? 싸울 때 좀 책임감이랄까 연애할 때는 그냥 서로 사랑할 때 너무 사랑하고 싸울 때는 진짜 물어뜯고 약간 이렇게 싸웠다면 결혼해서는 약간 뭐랄까 가족이니까 그치 싸워도 해석 안 될 말이 있고 약간 선이 있지 않나 그런 그런 것 같아 팅글 팅글 노른자가 올라간? 청양고 추커러러러러러러러러러 로제 지그니클메메 로제 미리보우 미리보우 너무 맛있겠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린 달라지지 않은 거 하나는 먹는 거에 진심이 나는게 맞아 안 뜨거워? 맛있어? 우리 연애할 때는 파스타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메뉴도 좀 많이 바뀌었네 맞아, 엄청 뜨거운 국물 곱창, 삼겹살 이런 거 위주로 먹고 연애할 때는 파스타 위주로 많이 먹었고 연애할 때는 이제 우리가 낮에 데이트를 하니까 낮에 먹을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 파스타 올려서 베이컨이랑 소스를 한 번 더 올려서 맛있다? 응 나는 엄청 졸리다 왜냐하면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구이로우야? 응 내 발은 열심히 간다 지금 카페로 순간 이동할 건데 하나, 둘, 셋 왜 이렇게 떨더라, 오늘은? 고장 났나 봐 너무 어지러웠어, 멀리 났어 왜 이렇게 어지럽지, 오늘따라? 진짜 빨리 가자, 와 우리 너무 90년대 사이가 티나는 것 같아 벽돌 치즈케이크 스톤 케이크인데요? 그러니까 그게 벽돌이잖아 그래도 헤어짐이 없는 건 참 좋다, 그치? 그게 제일 좋지 헤어지는 순간에 그냥 안녕 이렇게 하잖아 그때가 진짜 아쉬운데 그치? 그리고 막 우리 처음에 진짜 여름 초반에는 혜연이네 집에 데려다주러 가면 집 앞에서 몇십 분 있다가 왔잖아 맞아 그래서 엄마가 뭐하고 왔니? 뽀뽀하고 왔니? 이러시면서 오빠는 사람들한테 결혼해서 좋은 이유는 뭐라 그래? 내 편이 생긴다는 게 좋지 내 편이 생긴다는 게 좋지 완벽한 나의 편? 나의 사람이 생긴다는 게 좋지 키스나 조질까? 진짜 짜증나 약간 이런 느낌 사람도 없는데 키스나 조질까? 뭐 오빠는 결혼하고 좀 겨울해진 것 같아 왜냐면 귀여워 뭐냐면 뭐 아니 연애할 때는 되게 계획적이고 맨날 뭐 하냐고 물어보면 꼭 하고 있는 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걸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말 편이었나? 약간 이렇게 그때가 내 인생을 제일 열심히 살 때야 응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안정기를 찾으면서 응 좀 뭔가 그랬고 연애할 때나 지금이나 엉덩이 좋아하는 거는 엉덩이 보고 환장하는 거는 똑같네 이쪽으로 아 나중에 근데 난 사실 잘 찍었던 적이 없어 언제나 잘 찍었는데? 그냥 모델이 예뻤던거지 집으로 순간이덩 연애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건데 우리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! 연애할 때는 뭔가 좀... 데이팅하면 자꾸 춥거나 덥거나 이런 때 카페 찾아가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이었다면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우리의 울타리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! 근데 연애할 때는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좋았고 지금은 어디 가지? 그냥 집에 있자 이게 조금 아쉬운 거 같아! 우리가 하남 스타필드가... 지갑 잃어버린 날인가? 생겨서 갔는데 내가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진짜 한 3시간도 안 터졌나? 그리고 집에 오면 혜연이가 뭐 출근하고 돌아오거나 이러면은 요즘은 잘 안 써주긴 하는데... 이렇게 쪽지들을 맨날 보내줘요! 보내준다 기고 남겨놓고 가요 집에다가! 심심하면 전화해! 덧굿! 여보 월요일 힘들었지? 수고했어요! 나도 곧 퇴근하고 빨리 갈게! 넘나무 사랑해! 반가워! 곧 만나! 사랑해! 이렇게 다양한 쪽지들을 집에 자주 남겨놓고 가요!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 우리도! 근데 이제 벌써 부부라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... 우리는 다른 분들이 보면 진짜 연애하는 줄 알았어! 호윤이 오빠가 이 컨텐츠를 꼭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... 한번 찍어봤어요! 하하하하하하 왜? 나 미워하는 세상이 느껴져! 아니 안 미워해! 하하하하하하 뭐 연애든 결혼이든 오빠랑 해가지고 다 좋고... 우리는 유머코드가 일단 잘 맞아서 좋은 것 같아! 이런 방엠 같은 우리끼리 웃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! 강받은 장면만 맞아!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악화에서 자고 있다는 게 좋아해! 너무 귀엽고... 너무 오래 자면 좀 짜증나긴 하는데... 오늘은 12시간을 자더라구요! 안아줘! 하하하하 나 밀어낼지 미안거지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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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하면 행복해 살쪄야 이렇게! 봐봐 이거 봐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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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